안녕하세요. 조연희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운스윙 궤도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장 많이 본 다운스윙이 뭐냐면요. 갔다가 그립 끝이 공으로 덤비면서 궤도가 가파르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들어온 상태에서 몸을 써서 이렇게 피니쉬를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손으로 공을 치려고 하는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드레스를 잡으시고 백스윙을 예쁘게 잘 올라갔어요. 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손이 우리 양손이 공을 치기 위해서 손이 공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분명히 어드레스 했을 때 내 손은 여기에 있었는데 임팩트 때 보면 이렇게 멀어져서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드레스가 애초에 여기에 있는 게 맞겠죠. 이게 올바른 궤도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공은 이만큼이나 우리 몸에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공을 손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뭘로 보상을 하게 될까요? 바로 몸이 이렇게 돌면서 공을 쳐버리는 거예요. 연습을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을 치는 거는 우리의 클럽헤드이지 절대 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제 공 하나가 더 필요한데 어드레스를 잡아주시고 내 오른발에서 오른발 앞부분 있죠? 발가락 부분 그쪽에다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는 물체를 하나 두시면 됩니다. 클럽, 예를 들면 헤드커버도 괜찮고요. 지금처럼 공을 준비해주셔도 좋아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백스윙을 올라가는데 살짝 어드레스 잡으면 이 공이 시야에 살짝 걸릴 거예요. 보일 거예요. 여기서 백스윙을 쭉 올려주세요. 갔다가 이 그립 끝을 이제 공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오른발 오른쪽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작은 공을 향해서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그립 끝을 공 쪽이 아닌 내 오른발 오른쪽에 있는 그 공 쪽으로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둘 하고 투 쳐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똑같이 갔다가 여기서 그립 끝 밑으로 내려주고 툭! 그리고 피니시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세게 치면 다시 그립 끝이 공으로 들어오는 습관이 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한 공 10개에서 15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잘라서 치시는 겁니다. 구분 동작으로 나눠서 만약에 그립 끝이 오른쪽에 있는 공이 아니라 내 몸 앞에 있는 이 공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요. 갔다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터치가 아예 나오질 않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연습 스윙을 하셔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공을 치셔도 되니까 그립 끝이 최대한 공 쪽이 아니라 내 몸통 오른쪽에 있는 이 공 쪽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오른쪽 팔꿈치 몸에 붙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인으로 잘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몸 돌려주면 헤드는 알아서 공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 스윙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깎아서 덮어치는 거 되게 고민 많으시잖아요. 빨리 교정하고 싶으시고 근데 이제 느낌을 웬만한 사람들이 아웃 인을 치니까 인 아웃으로 치려고 연습을 많이 하시죠. 되게 많은 연습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 아웃 연습이라기보다는 올바른 헤드가 내려오는 길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립 끝이 공 쪽이 아닌 뒤쪽으로 내려오는데도 헤드가 공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서 이제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믿고 치시면은 훨씬 더 이제 다운스윙 궤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우리가 이제 다운스윙을 망치는 많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뭐 캐스팅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감아서 들어온다든지 릴리스가 안된다든지 치키닝이 된다든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에 교정해줄 수 있는 연습이 지금 같은 연습이에요. 자 예를 들면 백스윙 쭉 올라가서 치키닝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공이 앞쪽으로 이제 덮어치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몸 안으로 붙어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요. 특히 이제 캐스팅이 되시는 분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동작을 연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연습도 같이 함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그립 끝을 바닥으로 내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풀릴 수 있는 풀리는 것도 좀 방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벌써 우린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연습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임팩트 들어오고 피니쉬, 팔로우까지 연습을 하는데 딱 여기서 보시면 로테이션 연습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스윙을 하지 않고 딱 여기서 멈췄는데 또 스쿠핑까지 방지해줄 수 있는 방법이죠. 임팩트 이후에 딱 여기서 이런 식으로 멈춰주시면 또 올바른 릴리스와 로테이션을 함께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백스윙 가고, 내리고, 돌리고 백스윙 가고, 내리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연습을 하시면 굳이 우리가 손이나 팔이 이렇게 몸에서 멀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이 헤드가 알아서 공을 맞추게 해줄 거예요. 아웃, 인으로 이렇게 덮어치거나 또 다운스윙 궤도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이 구분 동작 연습 방법으로 다운스윙 궤도도 고쳐주시고 또 캐스팅이나 감겨 맞아서 손이 몸에서 멀어지거나 또 임팩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교정해줄 수 있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틈만 나시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스윙에 헷갈리는 게 있다 싶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눠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